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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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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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엄청난거는? 네 뭐 별거 아닌거 아냐? 오빠 잘 힘들어? 아마 깜짝 놀랄까? 짠! 이 허락이를 봐 우유가 들어있어 오늘 역시 한 명이 다 주신거야 엄마가 돌아오시면 이 우유로 맛있는 바다를 만들어 주시겠니 기회! 먹었다! 먹었다! 엄마! 아직은 아니야 이제 하자님이랑 마저 하자고 오늘 하루 다 끝내야해 엄마가 어찌때까지 다 못하면 개의 눈물인다고 매맞을거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난 안할거야 그럼 오빠 우리 춤 추냐 무슨 춤? 엄마가 어찌놔 엄마가 어찌놔 소매손을 만나고 모든 맘에 모든 맘에 빙빙돌돌라 이놈게 나은 춤이 오면 비도 온전하여 어디 오면 되는지 너를 걸어 볼게 달을 불러 볼게 손뼉지요 너를 걸어 볼게 너를 걸어 볼게 하늘을 걸어 볼게 너를 걸어 볼게 옴 바다를 보면서 담기 날아야 돼 영원하리라 밀려서 밤았빨리아 이리와 이 시절을 먼저 나슬리옹이 오빠 멀지 centre 하루라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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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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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런데.... 그들은 어디 있어? 잰잰, 그들이...! 아휴 어디 있냐고요? 아휴 왜그락할 게 뭐예요. 우유병이 삼잗으로нес어버렸어요. 뭐라고? 기름 말썽쟁이들 또 장난을 쳤당 말이야? 일 하나도 안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지만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아, 그래요. 애가 화나라서 그만. 그래서 애들은 어디로 내가 쫓았어? 저 숲속으로. 뭐? 당신 미쳤어? 별도 날도 없는 이 한밤중에 애들이 숲속을 헤매기 시작해봐. 그 무시무시한 것을 모른단 말이야? 거기에는 마디가 나온다고. 마디? 그냥 무슨 말이에요? 사각사각 과자마디? 사각사각 과자마디? 고고하자마자 고고하자마자 인축속에 사뭇막이 지옥의 물같은 힘 있어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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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아가보자! 아는구나 미쳤어! 왜? 안에 들어있는 점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모르겠어? 우리? 천사들이 분명히 우리 여기에 데려가 줄거라고 천사들이? 그래! 그래, 그럴지도 몰라 틀림없이 천사들이 우리를 여기에 추대한거야 그래! 저 바다를 못다 벗어버리자! 어떤 놈이 내 침을 뜸다 먹고 빛나 무슨 소리? 역시, 여기가 Rutte오칠리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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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는 일이야! 알아! 알아! 맛있겠지? 정말 맛있어. 정말 멋있구나. 좀 더 보여지. 이렇게 다시. 오, 저를 참아주라. 오, 내 도대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내 도대체. 네. 한 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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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없던 거니 내 심을 들어. 없는 거니. 수, 하... 파란, 수, 리. 파란, 수, 리. 파란, 수, 리. 고양이. 이 보여지. 이 날씨가 아쉬운 짓길 바라보지자 심어버려 앞에가 흘러 같이 혼자 웃어 웃어 앞에가 흘러 한 번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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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게 세 명분 한 차가워 누나 잡았어 귀여운 것들 나의 빛에 놈아 정직해 아 놈아 놈아 제목성리도 조회 조회 창 창 작게 보인다 나한테는 반성까지 아주 나이 온 것이 이리 생겼나 소주아 고고로 고고로 이럴 지용탐이 같은 면배라 이루는 내 집에 보소 자, 탐이 새끼 지문을 아가라 예뻤해 주말에 주말 맛있는 과자가 나까봐 무조건 다 이뻐다 새고 가자 아무데로 돌아갈 수 있지 맛있는 제국 땅이 난 모르는 과자 없는 곳이었지 동포도 왔다 동포도 수많은 내 권생구여 내가 만든 과자 내가 만든 과자 내가 만든 과자 내가 만든 과자 오빠, 아무래도 수사이네 오, 진짜 맞지? 이것들이 용압한데? 세들아, 제발 날 믿어 나 함께 있으면 맛있는 과자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단다 자, 자, 내 집으로 들어가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자꾸들 먹자고 뭐라구요? 우리 오빠한테 꽃을 치자 하려구요 온건히 뚱뚱하게 숨지면서 저것들에게 맛있는 걸 잘 들어오며 풍뚱하게 새겨워야겠어 야들야들야들 푸실뿌실 푸실뿌실 무금직스럽게 그런 다음 양처럼 뭉클하게 흘려지면 맛있겠잖아 오, 보니 침 나왔어 예예 그거 내가 널 위해 엄청난 걸 준비했단다 엄청난 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네가 아니냐? 흘러야만큼 멍청한 거야 실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어? 그래 우리 도망간다 오, 푸스, 푸스, 스위스, 빛, 라스, 빛 우, 푸스, 푸스 Mrs. objetosic Mrs.LOL Mrs. jullie 수리 수리 아하 수리 자 그래 돼 나는 소녀가 맨날 살 좀 좋아야 돼 못 알게 돼 왜 머리를 잊지 마시는가 분하고 품고도 은퇴 준비하러 난 들어간다 아 그런 wor Can I go 오 오 오 오 오 오 씨 어이 조용히 해, 정신 차려, 너가의 마음을 잘 죽여야 해. 시키는 때, 마음껏 가리라, 정신 차려. 시키는 때, 마음껏 가리라, 정신 차려, 너가의 마음을 잘 죽여야 해. 시키는 때, 마음껏 가리라,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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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야? 자는 거야? 버텔한테 하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얘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 계속. 아, 그레텔. 그레텔, 그레텔 리서트. 아무래도 개 먼저 먹어야겠다. 포커스, 포커스. 수리, 수리, 마, 수리. 반죽도 준비됐고, 장작도 잘 타고 있어. 이제 그레텔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한 해 주문을 받을 거야. 그러면 넌 맛있는 그레텔 과자가 되는 거지. 설탕과 땅콩을 곁들이 맛있는 구운 과자로 만들어 줄게. 설탕의 Boy Fyote 지구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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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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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